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요하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요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메. 요하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요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요하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요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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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원할지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너에게 이뤄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원할지 사모합니다. 나가리라 주의 말씀을 나의 빛기로 나의 보기로 주의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찾는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넘어가리라. 주의 말씀을 원할지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뤄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모잡고 주의 말씀을 원할지 사모잡고 주의 말씀을 나의 빛으로 나의 보기로 주의 말씀을 원할지 사모잡고 날씨가 나의 보기로 주의 말씀을 원할지 사모잡고 나의 보기로 나는 나의 보기로 나의 보기로 영광의 박수로 하나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 일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 3, 7시대 만명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만이 세상에 비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케 하셨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흐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흐름 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들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먼저 누리고 또 그 사실들을 후대들에게 각인시킬 것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주에는 신명기 17장에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신명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메시아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하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늘 항상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직을 주셨고 선지자적인 권을 주셨고 제사장적인 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누려야 될 것이며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이전에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니게 주어져 있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참 왕은 사실은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단이 부리는 영인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적으로 우리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멸망시키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집니까? 우리 부모들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제사 지내면은 부모가 온다고 하는데 진짜 부모가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귀신이 부모의 탈을 쓰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쏟아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 사단 마귀 귀신을 쏟이는 자예요 그래서 인간을 쏟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원래 타락 이전에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인간을 떠나게 만든 이 약한 사단은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부르는 영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부르는 무속인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미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또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귀신을 부르는 무당들이 귀신 신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이긴다면 정말 행복하다면 어느 누구나 신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접하기 이전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신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을 접하게 되고 신병으로 통해서 신을 접하게 됩니다 그걸 자신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나가요 그런데 사실은 귀신 들려가지고 그들의 정상적인 삶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한 분은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슈퍼마켓 가서 만날 대상자들을 만나야 되니까 슈퍼마켓 가서 음료를 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일단 전도하러 캠프 나갔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까 음료를 사면서 이야기를 던져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병이 있는데 이게 병원과도 변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면 실제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무당 아닙니까 점쟁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점쟁이들이 무당이 뭐하러 하느냐 하면 그는 바로 신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무병이라 해요 무병 병이 없는 무병이 아니라 신을 받아야 돼 신접해야 되는 무병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경우 여러분 무당들이나 점하는 사람들이 그게 행복하고 기쁘면 누구나 받을 거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귀신을 부르는 무당들 그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사단 지금 또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약한 사단 이 사단을 이길 존재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보내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분쟁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간질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시대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하고요 가족끼리도 분쟁하고 이간질 되어지고요 모든 공동체가 공동체가 안 될 정도로 끼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이 역사하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해 버리고 분쟁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의 근세를 내어 쫓는 참된 왕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신의 능력을 귀신의 근세를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근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2, 3, 7 살릴 왕 같은 전도자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와 재앙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서서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요한모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어느 인생도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축복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아니 나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하기 위한 시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시작이라는 사실 무엇의 시작이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보면 힘없이 살아가요 어떤 면에서 지고 세상 현장에 이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힘 다 빠지고 진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왜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모두가 죄의 근세 아래 눌려 있어요 그냥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근세가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근세 아래 완전히 눌려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담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들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 다 끝낸 겁니다 그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 장론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갱신되어 주고 날마다 힘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어요 왜 무너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무너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무너진 거기에 악한 사단이 붙잡고서 결국 인생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날마다 세임을 얻게 되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이 뇌로 전달되어지고 뇌에 있는 것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그 영혼에 각인된 것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자로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담겨지면 반드시 시간감인 갈수록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보호자로 연결되는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지자권을 가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펴보면 살펴볼 수 있도록 분명히 여러분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필요해요 구약시대에 역사서에 보면 왕들을 보냈고 제사장들 보냈고 선지자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간 왕 인간 제사장 인간 선지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현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필요한 현장이라는 사실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을 열지 못해서 그렇죠 진짜 눈을 열어보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신이라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왕이 눈에 보이는 적들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은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훌륭한 왕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훌륭한 왕들 전부 다 하나같이 사단의 앞자기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 나와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참된 선지자이신 크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같이 한꺼번에 감당하신 분이 크리스도입니다 이 크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들을 제대로 알고 누르면 이것이 바로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에요 다른 것은 안 돼요 다른 것은 세상을 못 살린다니까요 오직 참된 왕과 참된 제사장과 참된 선지자 끈을 가지신 크리스도만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읽은 15절부터 22절에 보면 특별히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증가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선지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전체 가운데 중요한 본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를 말해요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여기에 일으키질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게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예수 크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우리 인생이 승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많은 이도론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크리스도 말씀 가지고 크리스도만 바라보고 크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는 오직 크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냥 가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도록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9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석제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영원한 석제를 이루시다 우리의 모든 제사 더 이상 필요 없도록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 바로 크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 또 쓰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숨기면서 결국은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크리스도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 모세를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라느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라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맛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 자체가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맛나예요 생명의 맛나이신 그리스도로 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 밥은 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생명의 맛나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 먹고 듣고 그게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에 주어진 말씀을 한 줄로 한 단어로 정리해가지고 주일날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생각되어지도록 여러분에게 편집되어지도록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말씀 따라가는 거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 미래까지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말씀 따라가면 생명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말씀을 자꾸 듣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것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 들어갈 때에 이 생명의 말씀만을 말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말하지 말고요 생명의 말씀만을 말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놓고 계속 듣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맡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18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 말을 그의 입에 둔다 그리고 그의 말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것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만 말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한 줄로 한 단어로 꼭 정리를 하세요 꼭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한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한 때였어요 무엇으로 말미암 어려움 당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왕이고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아니라 아합에 있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궁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왕궁에 850명의 바할 선지자를 숨기는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이 왕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죠 얼마나 악했느냐 아예 아왕은 모든 사람들의 말조차 듣지 않았어요 더욱더 악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왕의 부인인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게 갈매산입니다 그 갈매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참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위 싸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지게 되고 결국 그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완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11기상 18장 39절에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 나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사람의 옳은 선지자 바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진 선지자가 세워지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상의 모든 역사들이 무너져내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증가하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 11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인물이죠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는 앞으로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살릴 수 있는 길은 일꾼들을 제대로 세우는 길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사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제대로 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지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도단성에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랍나라가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을 징벌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왕이 아랍나라 왕이 하가나서 물었잖아요 아니 우리 안에 누가 내 통구가 있는 다시 말하면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는 곳마다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곳에 진치고 우리가 전쟁에서 판판이 지느냐 그때의 신화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말조차 다 듣나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 엘리사 선지자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랍나라 왕이 하가나 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게 도단성이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단성과 많은 제자들이 아랍나라 군대에 포위당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인 도단성의 싸움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 축복된 역사도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기한 축복된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더 망할 것이 다 했어요 더 망할 것이 없도록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켜서 중요한 답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바벨론에서 회복할 기조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세례요안입니다 그 세례요안은 빛이 아닌데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찬비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고걸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안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안이 길을 가면서 해결하라 선포했죠 그러면서 어린 양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에 소개한 선지자인 세례요안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예수님께 친히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안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게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그게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삶에 뭔가 모르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말씀 잡으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경고케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중반에 넘어가서 보면요 여호 사바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근교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강당 말씀을 하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 삶이 경고해집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안 안전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것이 싫다 포나마나 여러분 결과는 인생은 미안합니다마는 뻔합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그 사람을 경고케 하고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혹이나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떠면 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된다는 그 자체가 들린다는 말 아닙니까 또 이 말씀이 내게 왜 목사님 지금 말씀을 하실까 내게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도 들린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부담되든 아픔이 되든 말씀 듣는 일어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은 성공기를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하게 형통케 하시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가지 않고 한 주간에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아시고 정말로 여러분 모든 말씀 듣는 일에 방해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한 시간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붙잡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했어요 오늘 제가 읽은 이사의 4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말씀했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고요 오늘 본문에 22절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여기 보세요 반드시 증거도 일어나고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음도 없도 성취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강단을 두려워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 드가는 모든 현장에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무도 약재가 되어지고 쓸모없는 나무들도 약으로 쓰이는 약재가 되어지고 갯벌들도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서 살아나는 이 축복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달합방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이 내 현장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로말며 아마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도록 하는 것 그게 달합방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아마 10가지 교회 기도 제목들 내놓은 부분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 계속해 주고 계신데요 정말로 강단 메시지로 말면 모든 산업인들 모든 렘런트들이 모든 성도들이 답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치되는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때 현장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현장을 회복하므로 날마다 누려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다른 것 말하지 않느냐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선지자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디모델우스 4장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 했어요 디모델우스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된다고 했어요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했어요 지금 시대에 자기를 모든 욕심을 채울 스승들을 많이 두고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울 스승들을 많이 주고 그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이고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미신과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는 현장에서 취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약속을 주시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승취시킬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 말씀을 승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요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승취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하는 것은 지차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갈 때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현장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승취시킨다는 이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이신 모든 선지자의 결론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안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세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기리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사 오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의 역사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오 그리고 휘브리스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연 겁니다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다가 죽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죠 함부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그리스도 앞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제인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사는 길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는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고 있는 불신자들랑 있어요 특별히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화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한 성경 구절에 담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스 2장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스 2장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루간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승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왕같은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근세 그걸 사용하고 누리라고 어디였어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신분을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사용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신작근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 축복 가운데 현장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무는 모든 장소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을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예요 왕 제사장 승자지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 허터진 그곳에 가장 가까이 다 레위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려운다고 힘든 일을 당하면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 답을 얻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장 가까이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으로 말며 답을 얻을 기중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주위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여러분 통해서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직무유괴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분들 또 우리 미디어팀 전도기획팀들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예원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시스템들을 보고 온 가운데서 예원교회가 1만 성도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 조직에 있음을 알았어요 물론 교역자들이 잘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뭔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장에서 다 합방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중에 돌아가는 현장 시스템이 2,800개 돼요 우리 교회가 1만 명 성도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하든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만 명 성도를 회복하기 이전에 모든 현장에 정말로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깔려져야 돼요 여러분 혹이나 전혀 불신자 가정에서 내가 불신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사실 교회에 오기까지가 쉽지는 않아요 문화도 다르고 그 그름들이 교회까지 온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길이 있어 그게 뭐냐 현장에 교회가 있으면 돼요 현장에 탈활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다락방은 누구나 쉽게 초청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 오라고 하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데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장을 열어놓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초청하면 그냥 한번 가볼까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답을 넣고 그 소위에 양육받다가 교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기에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면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다락방 하나면 하나교회 교인이 아니다 할 정도로 모든 교인들이 다락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자실에 사무실에 현황판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록하고요 온 성들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모든 머문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 임하는 그 다락방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 지난 금요일 날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갱신하자 만명성도 이전에 만명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릇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다락방 해보가자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돌려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락방 해보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증거를 보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물론 앞서야죠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다락방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교육자들 앞서서 모델로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다락방 하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르게 우리 교회도 사실 다락방 때문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느 날 다른 교회에 오신 분들이 목사님 이제는 저를 쫓아보낸다 할지라도 안 가겠습니다 다락방 초기에 그런 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다락방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시간 감이 갈수록 교회에 다락방이 없어요 수요일 저녁에 김진용 목사님 과연 우리 후대들이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락방 정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저는 많은 생각들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들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양심이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때문에 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그냥 방관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보고 가십시다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는 생명운동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도록 그게 만명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게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잘 먹고 잘 사자 늘 뭐 이것들것 하고 행사하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생명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그 뒤치다 끌어야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자녀들 간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부모들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늘 그렇게 매여있잖아요 사실은 생명이니까 그래요 이 축복된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교회 안에 분위기까지 영직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도록 그 사실들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왕제사장 선지자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여러분 때문에 빛이 임해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 입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겁니다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말씀의 응답을 보고 힘을 얻고 주일날 예배와서 다시 하는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정확한 기중한 말씀을 또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고 그 사역이 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도 남는 균형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중직자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말숨 운동을 펴니까 주의 말숨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없던 강구가 나가 있어요 훈련 교제에 대한 강구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세요 그냥 실어놓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다락방 운동 속에서 지역마다 전도신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신학원이 집중훈련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잘 인도받아 나가는 전도신학원 그 전도신학원이 집중훈련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한 3년 정도 걸쳐서 바뀌어졌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훈련 되어지다가 한참 훈련 되어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중훈련 또 다 스톱했어요 올 수습돼서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가 같이 붙잡고 있는 단어가 2, 3, 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그리고 70제자 70 지역 70군데 단어가 나왔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현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은 현장입니다 70군데 70제자 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메시지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이미 훈련의 흐름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하요 집회에 복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생명 새 생활로 새가족 수련회 때는 새 생명 새 생활로 교제 중심으로 나갑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현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답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리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오문현답 지난주 우리 교육국에서 주관에서 교사들 또 우리 성도들 같이 많이 참석해서 메시지를 받았다는데 앞으로 계속 그 훈련들은 계속되어지면서 교제에 대한 설명도 계속 나갑니다 현장 메시지 그 자체가 그래서 교제를 다 구입하세요 만약에 다 구입하기에 좀 그러면은 각 건별로 구입해서 지금 필요한 교제를 구입해서 훈련 받으면 돼요 우문현답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은 어디 있다고요?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있을지 모르는 저는 현장을 놓쳐버렸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현장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왕 제사장 선자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된 증거 가진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들의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융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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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